농초락 교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어요.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저희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타자도 타자 대 투수예요. 타자 대 투수에서 타자 합산 투수 합산해서 이긴 포지션에게 저희 상품 나가고요. 지는 팀은 벌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칙을 지금 정해주시면 돼요. 아니 자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죠. 애장품이 좋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좋고 걸릴 사람도 좋고. 그러면 애장품을 야구용품 하지 말고 자기 진짜 애장품으로 해. 집에 있는 걸로. 시계 이런 거. 야! 마! 애장품인데 그 뒤에 정하기로. 야구용품 말고. 아니면 애장품도 좋고 진 팀에서 대형사업이나 방망이 환자로 진 팀에서 구비를 해서 전 선수를 다 자기 진 팀에서 받는 거지. 잘하고 노력이 없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얼마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올해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왜! 첫 번째 하실 분이 투수조는 오승환 백지원 선수. 그 다음에 타자는 이원석 부자 선수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B조는 이승현 최진영 선수, 김오재 박혜민 선수로. 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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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꺼내시면 너무 재미있는 두 개. 자! 신기한 소리로는 쉬었네요. 너무 인해했던 거. We'll be able to play something. 노래 나오고 있어요. 담 걸릴 뻔했네. 추방, 오 신기하다. 추방. 잠깐만요. 준비해. 추방. 여기요. 네? 해요? 아니 일단 일단. 오! 시키가 있어! 개스러워! ㅋㅋ ㅋㅋ 보유 아니에요. 너무 많은. 원래 이정도예요. 2분들일 거예요, 저희가. 해봐. 아, 이거 왜 안돼? 아, 이거 왜 안돼? 답을 말하면 안 되잖아. 답을 말하면 안 돼? 답을 말하면 안 돼? 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 설명을 해줘. 설명을 했어.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커피 이렇게 커피 구장옥 선수! 안 됩니다. 이현석 선수! 안 돼. 야! 내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거 진대랑 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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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하면 너 뒤에 보면 안 되고 너 뒤에 보면 안 돼. 형! 친구!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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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 아니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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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광주? 글! 싸먹는 거! 어? 싸먹는 거! 싸먹는 거! 튀김이야 튀김! 분식? 광주 떡볶이! 광주 떡볶이! 광주 떡볶이! 광주 떡볶이가 뭐야? 낙엽! 유명한 거! 분식! 분식! 뭐야? 그거! 뭐? 뭐? 낙엽! 낙엽! 가구멍이야! 낙엽! 그런 사람! 영상! 낙엽 뜨겨 먹는 거! 삼겹살! 미션! 튀김! 튀겨 먹는 거! 튀김 튀김 튀김! 어! 튀김! 광주 광주! 광주! 통닭! 떡볶이! 떡볶이 튀기다고! 떡꼬치! 싸먹는 거! 패스에요 패스! 싸먹는 거! 패스돼요 패스! 상관이에요 패스 패스! 고양이! 고양이! 쥐! 만화! 만화! 통과 재미있게! 경기!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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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끝나는! 안타! 뭐야? 야구! 야구! 구해! 구해 말! 구해! 구해 말! 구해 말! 안타! 안타! 내가! 끝나게 안타! 10초 남았어요 초코! 초코! 뭐야? 초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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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는 거! 딸기 스무디! 딸기 해줬어! 딸기 실컷! 시작 끝났어요 좀 더 먹게 우리 빼고! 딸기 우윤! 아니! 뭐라는 거야! 뒤에 거만! 뒤에 거! 우유! 오케이! 끝났어! 끝! 우유는 시간 지나서 마쳤기 때문에 그래! 딸기! 나 지금 들리는 거 같아! 아! 들리는 아무것도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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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야! 얘 이렇게 한 거 맞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정혜다! 열심히 해야 돼! 말 크게! 아우! 들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잠깐 빼볼게요! 잠깐만! 나예요? 뭐? 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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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몇 번 했어요? 패스 두 번! 패스 두 번! 패스 두 번! 패스 두 번! 시작해요? 네! 시작! 하나! 시작! 시작! inh chancellor 패스! 패스! 뭐? 패스 까지 마! 형이야! 형! 뭐? 형! 손 수 reinforgae! 나? 돌 붙여! 패스! 패스 없어요! 패스만 하죠 여러분! 패스 없어요! 오래밀도 많아? 패스만 하죠 여러분! 패스 없어요! 패스 없어요! 패스 없어요! 패스! 패스 안 돼! 패스 없어야지!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수! 뭐야? 수! 레옹! 레옹! 우! 레옹! 아니 설명을 할래! 음! 우에! 나 지금 술로보야돼 너가 할게 너가 할게 술로보야돼 아 땀나 어렵다 눈 눈 펜스 없다 눈 어? 눈 뭐? 뭐 똑같은 거에요? 뭐 눈 눈 화장 눈 화장 눈 화장 어? 눈 화장 눈 화장 야 지금 노래 끊겼어 눈 화장 눈 화장 네 네 글자 어? 눈 화장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뭐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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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갈게 야 설명을 좀 잘해봐 아 잘해봐 이렇게 손흥민 어? 손흥민 뭐요? 손 돈? 축구 축구 어? 축구 축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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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났어요 계속 볼게요 손흥민 뭐? 손흥민 손 손 손 흥 돈 뭐 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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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헌이 좋아하는 만화가 우레멜이었어 난 처음 들어갔는데 네가 들어가는 게 우레멜였어? 우레멜도 만화가? 뭐 뭐 와 나 아직 안 나오는데 줄게요 뭐 크게 얘기하는 거 상관없잖아 틀리지가 않네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야구치다 해봐 해봐 말해봐요 말해봐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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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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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이기면 직면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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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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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 찍는 거 퇴근 게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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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에 공유 경산에 송중기 내가 뭘 악화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왜 너 나 경산 너 별명 뭐라고요? 나 별명 뭘 보냐고요? 별명 뭘 봐? 별명 너 나 경산 경산 경단 경 산 뭐라고요? 경산 뭐라고 안 들려요 너 너 너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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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또 명 강의하셔도 돼요 손에 손 손 손 손 손 공 손에 바르는 거 마시 바르는 거 발라 손 손에 손 손 손에 발라 손에 발라 돈 발라? 손에 바르는 거 손 손 손 돈 손 안 이거 말 이거 말 뭐야 손 돈 돈 손 돈 손에 바르는 거 바른 거 바른 거 마시는 거 바르는 거 바르는 거 2번 더 안 돌려있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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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한 문제에 맞췄어요 한 번쨰 ket 돈이나 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별명! 이 별명! 경상! 성춘기, 성춘기! 제 별명이 성춘기였어? 경상 성춘기, 경찰! 아 땀나, 뭐 땜에. 와, 진짜 땀난다니까? 노래 안 나왔잖아. 천춘기. 별, 별명. 아, 별명? 최지영 선수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예전에 한번 경상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잘했어요? 아니, 그냥 기본 정도? 기본 정도? 본인은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승인이를 좀 못 할 것 같아. 하하하하 듣고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지금. 노래 안 나온다. 하하하하 알아, 지금 노래 안 나와. 지금 노래 안 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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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하하하하 타자들도 방해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해해도 돼요. 방해해도 돼요. 하하하하 시간 2분이고요. 아직 노래 안 나오는데? 갈게요.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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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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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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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패스 없어요 말 말 랑 말 말 발 랑 발락 말 발 말랑 발락 말랑말랑 발락 말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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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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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손 돈 손 봐봐 돈이 헷갈리라니까 손 옷 손 어? 옷 손 와 어렵다 넘어 봐요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요 도 도 도 도 도 보 도 고데기 도 보 도 도 태 이 기 도 보 보 태 기 도 보 태 보태기도 통으로 된 거 통 통으로 된 거 아니 야 내가 말해야 되는데 얘가 왜 질문을 하라고 보태기도 돈 돌리는 거 세탁기 옷 돌리는 거 세탁기 옷 돌리는 거 세탁기 세탁기 옷 돌리는 거 세탁기 왜 맞추냐? 통놀이? 왜 맞춰? 왜? 혼자 해야지 네가 맞추고 있냐고 포테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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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한 개 정도 맞췄대 포테이토